아 아 아 아 연습이 없으니 뭐 연습이 없구요 많이 하려고 드리는 거죠 우리 한강아 운영위원장님 이신데요 원래는 제일 뒤쪽 순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급하게 있으셔서 우리 한대강아 운영위원장님 잠깐 모시고 경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가가 잘 모르니까 한 번 연습했으니까 더 크게 어 할렐리아 외치겠습니다 할렐리아 예 경영 순서를 줄 때 한 20분정도 조회했는데 5분 전에 주워가라는 말이에요. 이런 동안 있어요. 오늘 총영하니까 와서 구별경 하시라고 해서 왜 그런 줄 알고 왔어요. 갑자기 또 경제의 말씀을 하려고 해요. 저는 우리 교회 포토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교회 선교회 맥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인사도 아니고 진짜로 감사하고 저희가 도전을 받고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선교회에 대한 열정은 많은 종류의 교회에 갖고 있는데 교회에서 선교회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해가지고 별 돼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위원회가 자꾸 위축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데 여러분이 유명한 위원장님이 계셔가지고 끝까지 끌고 나가십니까 절대 위축 안 되고 예수께서 열정이 이를 이어주고 보니까 정말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들을 아멘 예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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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